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권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독자의 의견을 좀 들으면 한 분께서 어쨌든 이기고 봅시다. 뭐 이겨야 되겠죠. 그런데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구조가 이길 수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제가 국힘당이 이기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당연히 이겨야 되죠.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것은 운동장이 편평할 때 이길 수 있지 않습니까. 운동장을 완전히 뭐죠. 45도 각도로 기울여 놓고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이게 또 여러분 오늘 가장 많이 읽힌 기사입니다. 이게 조선경제의 톱 기사입니다. 영종도의 육조 투입. 미국의 인디언 부족이 만드는 한국판 라스베이거스. 미국에는 이제 그런 소수민족인 인디언들에 대해서 그분들을 위하는 입장에서 미국의 정부가 카지노 사업을 많이 이렇게 허락을 했죠. 미국 서부를 이렇게 여행하다 보면 부족들이 운영하는 카지노 사업들이 꽤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사를 탁 보고 참 외자 유치를 참 잘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저는 이런 걱정이 떠오른 겁니다. 수도권 가까운데 카지노 경영을 오랫동안 해온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다국적 기업이 이렇게 진출하게 되면 이제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피눈물을 흘리는 일이 발생하게 되겠는가. 그런 생각을 먼저 떠올리게 되는 거죠. 이 보식이니까 영종도에 육조 투입하는 이런 기사가 났는데 이 사업을 책임지고 있는 경영자분께서 왜 한국을 선택했느냐. 그렇게 하니까 뭐 케이팝이니 뭐니 나오는데 저는 그 여러 가지 요인 가운데 이 양반들이 가장 주목한 것이 2,500만 수도권 인구가 매력적이었다. 이 부분이거든요. 한 번 들어오게 되면은 그 다음 어떻게 해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영종도는 접근성이 아주 좋지 않습니까. 서해안 고속도로 달리면은 뭐 바로 이러면 갈 수가 있습니까. 이 사행성 사업은 뭐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불가피한 부분이 있지만 접근성이 좋게 되면은 훨씬 더 사람들이 좀 유혹에 취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참 다들 모희근 게이밍 앤드 엔터테인먼트 사가 영종도에 진출한 것을 환영하지만 나는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얼마나 피해를 볼 걸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 여러분들 뭐 어마어마한 투자네요. 축구장 64개 넓이 예의도만 하나 뭐 아닙니다. 5승급 호텔 3개 1만 5천석 규모의 국내 최초 공영전문 아레나 그 다음 가족 단위로 또 많이 안 가겠습니까. 가족들로 가게 되면 또 자연적으로 카지노에 노출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거죠. 경마라든지 이런 카지노는 그런 중독성이 굉장히 강하지 않습니까. 강하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그런 사행사업에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또 어떤 사람들은 유전적으로 조금 더 취약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 다른 알코올이나 이런 것과 마찬가지로 손을 안 대는 거죠. 손을 안 대는 건데 수도권에 언제든지 이런 접근할 수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이 파라다이스 그룹 같은 데서 여러분들 그런 워커힐 같은 부분에 그런 카지노를 운영했지만 대규모 카지노를 수도권 인접 지역에 입지시키자는 중요한 이유가 그것이 이제 뭐 세수정대라든지 외자유치에 도움이 되지만 뭘 걱정한 겁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수도권 인구의 그 많은 사람들에게 미칠 수 있는 역량 같은 걸 생각했을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물론 내국인들이 출입하는 부분에 대한 규제가 있겠죠. 그러나 이 카지노 사업은 번성하게 되면 또 로비를 안 하겠습니까. 로비를 하고 또 미국 자본이 들어왔기 때문에 당연히 미국 상공 에이스를 통해서 로비하고 미국의 정치인들도 로비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가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이게 말이 되냐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게 내국인들이 그 2,500만의 그런 수도권 인구들이 이 부분에 이런 연결되면은 국부 유출은 물론이고 개인적으로 얼마나 힘들어지겠습니까. 별로 생각들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계속해서 로비를 해가 뭐죠. 그런 그거를 낮추겠죠. 굉장히 큰 기업이네요. 보니까 2023년도의 외형이 16억 7218만 달러 정도 되니까. 여기 나오지 않습니까. 왜 인천 영종도를 아시아 첫 진출지로 낙점했습니까. 동북아 허브인 인천국제공항과 가까운 위치 세계적으로 인기가 치솟는 한류 콘텐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다 뭡니까. 그냥 장식이고 가장 중요한 게 2만 5천 2천 5백만 명 수도권 인구를 웃두는 내국인 수요까지 감안했습니다. 이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숙박비는 거의 파격적으로 제공할 거니까 한 번 여기 걸려들게 되면은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세월이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이 충독성이 있는 모든 종류의 음식물이나 활동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하거든요. 저처럼 자제력이 뛰어난 사람들도 그렇게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노력한단 말이죠.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금세 그래서 노년에도 이런 돈을 날리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름들이 보시게 되면은 이거거든요. 2천 5백만 명 수도권 인구를 웃두는 내국인 수요까지 감안했습니다. 이게 참 문제거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번에 도박에 빠진 아들이 17억을 아버지한테 여러분들 아버지를 속여서 공급받고 아버지가 추가적으로 돈을 안 보내주니까 1,500회나 여러분들 아버지한테 연락한. 이게 중독이거든요. 병이지 않습니까. 병. 돈 좀 보내줘요. 아버지 스토킹한 도박 중독 아들 구속 기소.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영월 여러분 카지노 카지노 고객 10명 가운데 7명이 도박 중독 중. 언젠가 여러분들 제가 영월에 강연을 갔을 때 참 그 분위기가 황량하더구먼요. 강원랜드 카지노 노숙자 21% 10억 이상을 잃었습니다.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혼자심으로. 월급 등으로 시작하지만 마지막에 여러분들 그냥 최종 단계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모든 본인 돈뿐만 아니고 주변 사람들 돈을 다 끌어들이는 것이 이것이 이 카지노가 갖고 있는 위험함입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게 되면 너무나 그걸 보고 걱정이 되는 거죠.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 기사를 보다가 법무부 산하의 행사정책연구원이란 조직이 있을 겁니다. 거기서 여러분들 용력을 수행한 연구를 보니까 과도한 도박의 부정적 영향들 카지노 출입자들 중심으로 이태원 교수님이 강원대학교에 계시는 분이 사회학과 교수가 여러분들 강원대학에 계시는 분들이 이 관련된 용력을 많이 해두고 여러분 거기 보면은 딱 논문이 시작하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중에는 전부 다 까발려서 동생 집에 친척 집에 누나 집에 조카 집에 전부 다 돈을 가져와 게임을 하는 거야. 끝나는 거 아니야? 폐인이 되는 거지. 신용카드라고 하는 건 다 빼내서 불량이 돼버렸지. 마누라는 아들 데리고 나가버렸고 차라리 뭐뭐 중독은 내 몸 하나 망가지면 끝나지만 이 카지노 중독은 내 주변에 사람들을 살 것 아니야. 도박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지. 차라리 무선 중독을 해라 이거야. 도박 중독이 되면 주변 사람들 다 죽인다 이거야. 사기를 당하거든 주의해서 도박은 절대 하는 게 아니야. 2008년도에 김세근 교수가 여러분들 수행한 연구보고서에서 나오네요. 도박은 본질적 학성상 필수적으로 사회 문제를 발생시킬 수밖에 없으며 합법적 도박적 확산에 사회 문제의 확산을 가져온다. 그러나 도박의 부정적 영향에 관한 학문 정책권은 너무나 수월하다. 합법적 도박의 부정적 영향은 도박 중독자를 만들어내는 것을 끝나지 않고 도박을 계속하기 위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더 이상 자금을 조달할 수 없거나 도박은 의인해 발생한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 때 도박자들이 끼치는 부정적 영향은 자신은 물론이고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 국가적으로 상당하다. 이렇게 여러분들 합법적 도박이 도박자들에게 주는 부정적 영향들에 대한 총체적 접근이 없이 도박의 합법화로 인한 손익 계산을 작성할 수 없다. 제가 여러분들 영종도에 대규모의 여러분들 카지노장 이름 등장하는 걸 보면서 떠오르는 것은 이런 이야기거든요. 외자유치 얼마 정도 차원이 아니다 이야기. 어마어마하게 많은 가정들이 다 파괴가 될 거거든요. 그리고 내국인 출입 제한이라는 것은 그 사람들의 로비력 앞에 여러분들 국회의원이란 이런 사람들이 다 무릎을 꿇게 돼 있는 거죠. 지방자치단체장이나. 나라의 먼 미래를 생각해 보게 되면 나는 결코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중독은 멀쩡한 사람들도 여러분들 그냥 무릎을 꿇기 때문에 저처럼 이렇게 절제력에 굉장히 강한 사람조차도 어마어마하게 경계하고 주의하고 조심하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떻겠습니까?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독놈들 5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독놈들 1건,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건,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건,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건,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에 이어서 5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